안녕하세요. 이런 댓글은 그냥 못 넘어가죠. 달라진 게 있다면 제 얼굴살이 찐 거? 오랜만에 피부 메이크업 부터 해볼까요? 와사비 쌈물로 얼굴 열기를 시켜줄게요. 장난이에요. 요즘 피부가 너무 안 좋아서 진정 효과가 있는 패드를 5분 정도 묻혀줬어요. 이 선크림 냄새 진짜 좋아요. 잡티 커버를 많이 해야 돼서 그냥 초반부터 한 톤 낮은 컨실러로 싹 밀어볼게요. 파데보다 컨실러를 먼저 사용하면 컨실러 특유의 텁텁함이 덮여서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제 톤에 맞는 화사한 쿠션으로 전체적으로 두드려줄게요. 여름철 즐겨 사용하는 파우더에요. 겨울에는 파우더 바르면 얼굴 찢어질 것처럼 건조한데 여름에는 보송보송한 피부 표현을 해도 안건조해서 이때 많이 해봅니다. 저는 브로우 펜슬 타입은 별로 안좋아하는데 눈썹 숱이 적다보니 펜 자국이 너무 티가 나서 섀도우를 더 선호합니다. 일단 눈썹 모양을 대강 스케치하는 용도로 썼어요. 밑에서 두번째 컬러 썼어요. 많이 비어보이는 곳 위주로 채워줍니다. 눈썹 앞머리는 브러쉬에 거의 안 묻은 상태에서 미간 콧대 쪽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주면 돼요. 쉐이딩 중간 컬러로 눈썹 앞부분 음영 더했어요. 정국님은 저 부분 눈썹 티존이 매력적이더라구요. 전 얼굴이 밋밋해서 티존 따위 없습니다. 눈썹 꼬리가 너무 길어서 좀 잘랐어요. 오늘 이 팔레트 많이 썼어요. 기본적인 베이지, 갈색, 고동색은 꼭 있어야 편해요. 쌍커풀 높이에서 뒤쪽은 좀 올라가게 칠했어요. 언더도 채워줍니다. 쉐딩 컬러로 눈 밑 애교살 영역 색칠. 진한 색으로 선명한 애교살 라인 추가. 아이보리 섀도우나 펜슬로 애교살 윗부분에 하이라이트 살짝 주세요. 최근 정국님 사진 찾아보니까 메이크업이 굉장히 내추럴해져 있거나 기존 메이크업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어서 거의 눈화장을 안해야 하더라구요. 왠지 제가 뭘 참고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 같네요. 아, 이 아이라인을 갈색으로 했었어야 했는데 너무 검은색이어서 아쉬워요. 고동색 섀도우로 라인을 살살 풀어줍니다. 저는 정국님 메이크업 거의 안 한 모습을 좋아하지만 오늘은 무대 화장 참고했구요. 아이메이크업은 이걸로 끝입니다. 리븐 글리터가 좀 박힌 제품 사용해봤어요. 바를 때 글리터가 좀 느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색상은 내추럴하고 마음에 들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저는 피어싱 뚫고 싶지 않으니 그냥 풀로 붙여줍니다. 전 약간 제이홈님을 더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약간 아쉽지만 재밌었어요. 보고 싶은 메이크업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